와우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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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악!! 뭐야 이게? 와우! 깜짝이야!!! 와우! 깜짝이야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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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은 워터봄이라고 발리에 있는 테레비안 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슬라이드를 그냥 줄도 없이 계속 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워터봄에 도착했구요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엄청 펜시하고 엄청 좋네 케르비안게 얘기했다 진짜 여기 진짜 긴 슬라이드라는데 진짜 긴 슬라이드? 그거 먼저 타야지 이거 이거 진짜 길어보이는데 아 이건가보다 이건가보다 이게 뭐야? G8 그게 뭐야? 여기야? 여기 줄이 없어 진짜 올라오자마자 올라오자마자 타 여기도 줄이 없어 hello hello welcome guys 귀여운 어떠세요? 1M1 1M2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5개인가 6개인가 연속으로 타가지고 잠깐 쉬면서 뭐 좀 먹으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줄이 없어 아 잔잔하나 이거는 뭐야 이게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잔잔하자 했는데 바로 올라와 네 예 오렌지 2번째 패널 1, 2 2번째 패널 더 행복한 패널 더 행복한 패널 더 행복한 패널 1번, 더 행복한 패널 준비됐어? 예 1, 2, 3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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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관 그 정도 아니잖아 아니 이거 어디냐? 아 재밌다 좋아 좋아 2, 3, 4 2, 3, 4 1, 2 2, 3 2, 3 2, 3 2, 3 2, 3 2 3 여기가 생맥 처음이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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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 빨간 느낌 저거 퐁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슬라이드를 10개를 넘게 탔네 와 여기 장난 아니다 한국 가면은 그 테레비안 밸 못 갈 것 같아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4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 타고 아 뭔가 엉덩이 아픈 느낌이 드는데 아프? 약간 멍든 느낌이야 누가 계속 때린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친구가 있었나요? 아 우리의 친구가 있었나요 네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왜 갔었잖아요? 안 갔어요 안 갔어요? 네 야 이거 자리가 5만원이라며 여기 와 대박 근데 온난하게 탄다 와 배럴 탔어 오 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